총과 포탄 소리, 성난 시위대의 소리, 그리고 헛소리까지 세계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를 막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릎이 닿기도 전에 국제정세를 다 꿰뚫고 있다는 우리 문희정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진짜 원래 입담이 좋으시지만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한 명이라도 즐거워 하신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셔야 될 텐데. 좋아하십니다. 궁금한 거 요즘 많아요. 지금 중동정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전운이 드려졌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마스의 한의회가 사망 이후에 오늘 후임 선임 소식이 들렸어요. 야희야 신와르.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이름을. 이 분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마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야 라고 정체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하도 나오니까. 그런데 하마스는 원래는 무장조직으로 출발을 했지만 정당으로 변모를 해서 2006년 총선에서 가자지구에서 압승을 거둔 정당입니다. 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된 그 영토 안에 서한지구 그리고 뚝 떨어져서 가자지구 여기에 대다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서한지구라고 하는 곳하고 가자지구인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한지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총선에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압승을 했고 사실 전체 득표수로 보면 하마스에서 총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기존에 이끌고 있던 파타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이걸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다툼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총리가 됐던 한이 에가 이게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러면서 본인이 총리 자리를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그리고 서한지구는 파타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가자지구는 사실 파타가 오랫동안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었지만 계속 이스라엘한테 너무 끌려다닌다. 우리 거 제대로 빼앗지도 못하고 얻어오지도 못하고 너희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우리 싸워서라도 쟁취하자. 이게 통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마스가 처음 출범할 때 한이에도 그렇고 시나루도 그렇고 그 초기에 같이 참여 를 했던 청년들이었고요. 시나루라는 인물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을 납치를 하거나 살해를 해서 이스라엘 에 붙잡혀서 무려 22년간 복역을 합니다. 22년이요? 네. 그리고 2011년에 포로 교환의 형태로 풀려나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부터 여기에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2017년에 거의 최고 지도자 급인 한이에가 물러나면서 시나르 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한이에 는 사실 굉장히 온건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도 우리는 파타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의향이 되겠다 이러면서 팔레스타인 이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사람인데 시나르는 거기에 딱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경파군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7일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던 그 일을 설계했던 설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 이냐면 본인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에 구금돼 있으면서 이스라엘인들의 언어죠.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터득 을 합니다. 본인이 원래 아랍어밖에 못했던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한 수감된 지 15년쯤 됐을 때는 인터뷰할 때 완벽한 히브리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뇌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이걸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어 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유화적인 인물로 비춰졌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아니 이 사람이 22년간 복역했다가 나와 가지고 바로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뭘 했냐면 그 안에 많이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말 그대로 큰형님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고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완벽한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22년간 뭘 했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터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완벽한 공부를 하고 나와 가지고 가자지구에서 권력을 본인이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사실은 신하르 가 그 군사적인 부분 또 강경한 입장 으로 무장투쟁을 좀 지휘를 할 때 한이해는 바깥에서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야지 하마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유지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은 양분해서 외교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 한이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치국장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그 정치국장을 신하르가 맡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10월 7일 아라크사의 홍수라는 이 작전 하마스의 공격을 설계한 사람이 신하르이기 때문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5억 5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강경파가 정치국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 되는 걸 텐데 이 정무수석이라는 게 야당과 대화하고 반대쪽 설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초초초강경파가 들어섰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sns에 하마스가 한이해 후임 지도자로 테러리스트 신하르를 임명한 것은 그를 하루빨리 제거 하고 이 사악한 조직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한다는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온건파였잖아요 한이해가. 그런데 온건파들을 자기네들이 제거해놓고 강경파가 오니까 또 제거한다고 하고 이게 이해 안 되시죠 이게 뭐죠 이게 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릴게요. 저도 비유를 하나 듣게요. 박정희 시대 때 북한과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존 관계였지 않습니까 김일성과 박정희가 각각의 서로의 어떤 대결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각자의 내부체제 단속을 했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이해는 대화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한이해가 평화협상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한이해를 제거했다는 건 뭐다 평화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마스 측에서도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강경파가 들어서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굉장히 적대적 공생관계가 딱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의 배후에는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모로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본인의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기소될 위기가 있고 총리 자리를 내려놓으면 바로 그럴 정치적 위기가 있으니 구구와 연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내부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트럼프 가 복귀할 때까지 본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작전입니다. 트럼프 그렇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한의의 암사의 다음 날 네타냐후 총리하고 바이든이 통화를 하면서 나한테 헛소리 좀 작작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왜 헛소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바이든이 격노 하셨나요. 전 세계가 지금 격노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격노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 네타냐후가 지난달 24일 날 미국의회에서 상원 합동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네타냐후가 왔을 때 사실 미국은 이미 미국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평화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그게 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했어요. . 그리고 네타냐후한테도 우리 하마스 압박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여기 동참해야 돼. 평화협상 중재협상 하는 거야. 그런데 네타냐후가 살짝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앞에서는 마치 그 협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뒤통수 5일 후에 지금 한의 애를 제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 여러 번 경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고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모르겠어요. 네타냐후가 왜 저러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는 뉴욕타임즈가 대놓고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이 통제력을 잃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지 않느냐. 이건 통제력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뉴욕타임즈가 이 얘기를 꺼내놨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이 이스라엘과 똑같지가 않아요. 얘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희도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사실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토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네타냐후는 사실 바이든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더 궁지로 몰리는 거죠. 이스라엘에 지원할 건 다 해주고 말 그대로 호구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통제나 관리는 실패를 했으니까. 그렇군요. 이제 하마스가 한 축에 있으면 한쪽은 이제 이란이죠. 수도 테란에서 지금 이런 암살 사건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피해 보복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할 만한 건 러시아 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5일 에 이란을 방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뭐 예정된 방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혹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푸틴을 우크라이나가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러시아 가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미국을 압박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이 정보 이미 입수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압박해 가지고 그 계획 빨리 무산시켜라 .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설득 해 가지고 푸틴 암살이 무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 와중에도 양국은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라도 자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말을 듣겠습니까 . 이란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거든요. 그러니 러시아를 보낸 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란을 막 편들어 주는 거고 같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자제해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런데 하멘에이가 최고 지도자인 하멘에이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수호의 전투기나 좀 내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거 받고 더블로 전투기 내놔 이런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선물 보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라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혁명수비대가 경호하던 핵심시설이 다 뚫린 거잖아요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란 내부적으로 혁명수비대에 대한 조롱이 막 범람하고 있답니다. sns에서. 이게 여기 한의회가 머물렀다는 데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국정원 안가 같은 데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암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니들 이제 바보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란 내부적으로도 공격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러시아는 또 와 가지고 적절하게 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이란의 보수 관영 매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니 우리 쪽 지도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지도자가 죽은 건데 우리가 그 싸움에 직접적으로 꼭 끼어들 어야 돼 이란 본토에서 꼭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행위를 해야 겠어 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건 무슨 의미 전쟁을 전면전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여론도 있어 관영매체가 그 얘기를 꺼낸다는 건 정부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관영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그 이란 정부도 사실은 전면전 을 할 수 없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분노한 사람들이 뭐 하냐 이스라엘 때려라 시온주의자들 때려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매체에서 이제 슬슬 연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총리가 왔는데 북한이 일본 총리를 암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야 굳이 우리가 꼭 북한하고 북한에 응징을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일본 총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선물 보따리를 지금 원하길래 이런 거 미국이 그러면 경제 제재 해제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요. 대놓고 그걸 하지는 못하겠죠 그걸 대놓고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란은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게 최악의 수거든요. 바이든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큰 약속을 해주면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발전이 이란 해가비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이. 그렇군요. 그런 게 된다면 사실 이란 입장 에서도 받을 만하죠 그 카드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란 중동에서 전면적인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없습니다. 힘듭니다. 서로 힘듭니다. 높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중동전쟁 전말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 고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지나서 도버해업을 지나서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리버풀 인근의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 용의자로 체포된 17세 남자가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더라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99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라면서 요. 네. 그렇습니다. 17세의 남자가 사실 웨이즈 태생이에요 . 그러니까 영국인이에요. 웨이즈요. 네. 영국인이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극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폭력 시위에요. 경찰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있는 곳 또는 난민들이 잠시 머무르는 숙소 그냥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때려부수고 불지르고 약탈을 하고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인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스타모 총리가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ns상에 테러를 조장하는 선동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조차도 다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가 체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100명은 테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폭력 시위로 지금 번졌다라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17세의 영국 소년이잖아요. 영국 소년이죠. 무슬림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르완다 출신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국에서 낳고 자란 친구잖아요. 그러면 영국인이죠. 그렇죠. 무슬림인데 어쨌든 지금 반인종주의 인종주의에 기반을 한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사실 너네 부모가 어디 출신이야 또는 너 피부색이 뭐야 이것을 따져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반인종적이고 차별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소년은 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아이들을 그럼 이렇게 해친 건가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밝혀지고 지금 극우 시위가 시위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위의 배후에는 영국 수호 리그 edl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 보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시위가 잦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커질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 이민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그렇다 이런 주장들이 먹힌 그런 어떤 밑바닥 정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 고작 sns로 호소문이 퍼졌는데 그리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미성년자 와 관련된 용의자여도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거 공개했잖아요. 공개하고 다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 는데도 아니야 언론이 들렸어 sns를 믿을 거야 이러고 지금 나온 거 잖아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sns로 카톡으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어르신들 다 그거 받으시면 은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묻잖아요 . 뭐 꼭 어르신들만 그런 걸 믿는 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력대가 오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는 광화문에 나와 가지고 끊임없이 시위를 벌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국이 총선을 치르면서 처음으로 영국개혁당이라고 하는 극우정당 이 의회에 입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영국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우구양화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극우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영국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공권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이 시위가 지금 멈출 기세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가 어쨌든 굉장히 과격하게 극우 세력이 과격하게 폭력 시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조금 유명한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 건너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요. 네. 일론 머스크요. 이 사람 최고 경영자도 영국 내전 수준인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타머 총리가 무슬림에 대한 공격 어떤 것도 허용치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왜 무슬림만 보호해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뭔가 스타머 총리가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가 추종하는 극우 인사 가 막 이런 거 올리면서 영국 정부 가 잘못하고 있고 이민정책이 잘못됐고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 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서 그런 선동 얘기가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참 오지랖 돈 없네요. 김혜지 선수 보고 액션 무비스타 언제 또 그건 보고 하다가 또 남의 나라 또 이제 극우 시위에도 참견 하고 참 코인 얘기도 하고 이랬다가 참 여러모로 바쁘다 바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정 편향이라는 건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해서 의사장 납입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때 부정선거였다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뉴스공간 같은 언론이 중심을 잡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반성을. 바다를 다시 한 번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와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난 6일에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인도로 도피해 사임한 지 하루 만에 의회가 해산됐다. 일단은 이 사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요약을 해주세요 요약을. 방글라데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는 원래 인도 제국 하나로 있다가 영국이 식민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식민지배를 하면서 이제 영국 식민지배 후에 독립이 되면서 힌두교 중심의 인도 그리고 무슬림 중심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나뉘는데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 인도를 가운데 두고 서쪽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동북쪽과 서북쪽이 이렇게 붙어 뿌예처럼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무슬림들이 가까운 곳으로 몰려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였던 거죠. 원래는 하나의 나라로 분리가 됐는데 이들 사이에서 또다시 차별과 또 분쟁 이 벌어지고 원래는 너무 떨어진 곳이고 원래 지역적 특성도 많이 다르다 그래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니까 1971년에 이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리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싸우면서 딱 갈라져 가지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됐거든요. 그 당시 독립전쟁에 앞장을 섰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인도로 도망간 하시나 총리는 아버지가 그 독립전쟁에 거의 앞장을 섰던 분이세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하셨고 그런데 쿠데타로 억울하게 사망을 하신 분이고 하시나 총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치계에 들어와서 본인이 꽤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군부 쿠데타로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의 딸로서 뭔가 민주적이고 이런 이미지 였다가 본인이 정권을 잡고 아버지와 같은 일은 또 없어야 되니까 반대파를 좀 많이 단합을 하고 숙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또 정권을 잡은 기간이 길어지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왜 친정부 세력들의 부정부패가 좀 커지는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런 불만들이 쌓였던 겁니다. 이번에 지난 6월에 다카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후손들에게 공직할당제라는 걸 해요. 공직할당제요? 공직의 30%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졸업해도 한 40%는 취업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취업이 힘든 곳에서는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잖아요. 좀 보수도 괜찮고 그런데 모두의 꾸민 공무원을 세상에 30%를 거기다 떼버리게 되면 문이 더 좁아지잖아요. 방글라데시판 공정 이슈네요. 그렇죠. 게다가 사실 이미 친정부계가 썩을 대로 썩어 가지고 자기 자식들 그 공무원으로 밀어넣는 그런 비리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예 법적으로 대놓고 30%를 떼버리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거 취소해라 이러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가 워낙 격화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그러면 30% 말고 5%만 해라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시위가 살짝 잠잠해졌는데 이제 시위대가 뭘 요구했냐면 그러면 우리 시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잡아간 사람들 풀어주고 총리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다시 촉발이 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번지게 되는데 여기서 하신하 총리가 군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강경 진압을 해서 3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돼요. 독립운동가 후손 정치인의 타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국제정치를 좀 살펴보다 보면 분명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상하게 독재자로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역량과 정권을 계속해서 잡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신하 총리가 군을 동원을 하니까 이 시위가 더 크게 벌어진 거죠. 총리 퇴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압을 한 책임자 처벌해라까지 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이라든지 공권력 경찰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이 정권 편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 그러니까 정말 여론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군도 발을 빼고 경찰도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하신하 총리가 군부와 경찰이 자신한테 등을 돌렸잖아요.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군용기를 타고 인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약간 상징적인 의미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알겠다 알겠다. 이러면서 의회를 다음날 해산을 하면서 과도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빈민활동가이자 경제학자이고 그동안 하신하 총리로부터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었던 유누스라고 하는 노벨평화상.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신병치료차 해외에 머물고 계신데 대학생들이 과도정부 수장은 이분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수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유누스 무슨 은행. 그라민은행이요. 빈곤층들을 위한. 빈곤층 구제은행.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글라데시 판 6월 항쟁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정부가 수립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구대타가 일어날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계속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파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시위대회한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사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발포해서 시민들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고 이게 정상화되기까지 우리는 파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쨌든 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가 또 한 번 생각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짚어볼 일 있으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방색전 유튜브 연장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